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베르보이까날과 쉬지샷미누트의 방송을 편집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러시아 전국 도시에서는 길거리 축하 행사를 하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제향군인회 소방서 등에서 시내에서 음악 연주 행사를 하면서 길거리 시민들에게 꽃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방부에서도 여성의 날 기념 연주회를 개최하고 여군 등 가족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들은 카페, 전차 차량 등에서 여성들에게 튤립 선물을 전달하러 그룹으로 나누어 길거리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날에 대체 어떤 꽃들이 잘 팔리는지 화환시장에 나가서 현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환시장에 나온 한 시민은 자기의 딸, 어머니, 진지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할 것이 너무 많아서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환시장은 도매시장이라 아침에 나와 구입을 하면 아주 싼 값에 꽃을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꽃 구매를 하고 있다고 다른 시민은 말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에서 상자째 저렴하게 대량 구입하여 자기 직장 동료 여성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대량 구입하러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꽃은 장미, 큘립 등으로서 신선하면서도 색상이 선명한 꽃들을 선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흰색 꽃을 선호하는 남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곳에서 10년째 꽃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성이 세상에 없었다면 우리들은 태어나지 못했다 여성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란 어머니, 아내 등 언제나 남자에게는 친절하고 상냥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은 꽃 이외에 무언가 추가 선물을 해야겠는데 돈 말고 독특한 선물을 해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길거리에서 교통순경들은 차를 몰고 가는 여성 운전자들의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에 면허증을 조사하는 대신 꽃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날에 여성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꽃이고 2위는 마사지, 피부, 미용을 선물로 받고 싶고 3위는 남편과의 여행 그리고 나머지는 보석, 자동차, 집을 선물로 받고 싶다 등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날은 대개 여성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날 전날 푸틴 대통령은 여군 조종사 교육대대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대통령은 야그 130 시험 비행기를 시승하는데 지난번에 전략폭격기 직접 시승에 이어 다시 비행기를 직접 시험 운전하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에 소재한 여군 조종사 훈련 부대에서 모의 항공기를 훈련하고 있는데 푸틴은 여군 교육생들의 모의 비행기 상태를 점검하고 함께 교관으로부터 간단한 항공기 운항 교육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여군 조종사들을 모아놓고 푸틴 대통령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축하하면서 본인이 과거 비행기 탑승 관련 경험 및 일화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군 예비 조종사가 SU-25의 전투기를 운전할 때 경험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상세히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화재 진압 비행기를 직접 운전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번 시승한 전략폭격기는 최신 성명이었다고 다시 한번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푸틴은 여군 훈련생들에게 꽃을 선물한 데 이어 계속해서 여자 삼바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장을 방문하여 삼바 격투장 바닥 상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여성 국가 챔피언과 훈련 상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두 다리가 없는 남편을 내조하여 다시 피규어 선수로 만든 아내 여성에 대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하였는데 주인공인 남자 라만 코스타마로프는 과거 전세계 피규어 선수권 챔피언이었습니다 사고 후 인조 다리를 부착하고 다시 피규어 선수가 된 인간 승리의 이야기를 부인의 내조에 대한 여성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인조 다리를 부착한 후 재활 연습을 하면서 다시 피규어 스케팅 연습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긍정적으로 아침 인사로 독자들과 상면한 인간 승리의 귀감이라고 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악사나 도미나의 헌신적인 내조로 치료 및 재활에 성공하였다고 하는데 두 다리를 절단한 후 다시 피규어 스케팅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내와 자식들의 응원 속에서 이러한 불가능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라만 고스타마로프가 과거 2006년도 피규어 세계올림픽 챔피언 시절에 영상 자료 및 재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피겔지는 슐츠의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않은 것은 슐츠의 커다란 잘못된 선택이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빌트지는 슐츠가 푸틴이 독일 정치인들의 섹스 영상들을 몰래 녹음하여 가지고 있어서 이 영상 자료들이 발표될까봐 슐츠가 푸틴에 굴복하고 있다고 푸틴이 정치인들의 약점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설같은 기사를 게재하면서 타우루스 미사일 이전도 이런 맥락에서 중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지는 슐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회담에 나가도록 장거리 미사일 등 위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슐츠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쟁 순위를 원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5년 독일 총선 시 슐츠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과도한 무기 지원을 자제하면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한편의 과대한 승리를 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륙 전 지역에 방어기지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기자가 현지 전선을 취재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진지는 춥고 습기가 가득 차 있으며 쥐나 두더지 등의 만연으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질병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장병끼리 난투국도 만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기자는 한 우크라이나 병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무기 지원이 1년 전보다 10배 이상 감소하였는데 전투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 지원이 안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30km 사전거리의 포탄을 지속적으로 24시간 내내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포격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영상은 아브데프카 후퇴시 러시아군의 포격에 의해 우크라이나 군이 피격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CNN조차 우크라이나 군 전황 전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비관적인 전해가 팽배하고 있다 미국 무기가 없고 러시아는 공격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터키 장비가 러시아 드론에 의해 파괴되는 장면과 드론 폭격기에 의한 우크라이나 진지 파괴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린카 지역은 계속해서 대량 공습 현장이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군 전투기가 없다 3,4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밤낮으로 때를 지어 상공을 날아다니며 공습을 해온다 포린 폴리시 지도 현재의 전세를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 우크라이나 군 간부는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의 진격을 방어하기 위한 차모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브데부카 방면 치서비아르, 리만 지역 등의 수비력을 강화하여 이 지역 전선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룸버그는 예견하기를 우크라이나 군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게 된다면 이번 여름에 우크라이나 대도시 키에프나 오데사 등이 러시아군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